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서 서툰 솜씨로 요리하는 여자 그런 거 보면 진짜 감동을 받나요? 그럼요 이거는 약간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성분을 위해서 남성분이 꽃을 사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꽃을 사러 가서 꽃이 좋은 게 아니라 꽃을 사러 가는 그 뻘쭘함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사는 그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그 꽃에 이제 묻어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정성을 다 받는 거죠 그럼 요리하는 것도 날 위해서 서툴지만 맛이 어떻든 그게 감동 그럼 진짜 이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? 요리 때문에? 정말 일도 관심이 없다가?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성분 말이 진짜 진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하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 엄청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와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라는 어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아 딱 정리를 하자면 이거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왔잖아요 들이댔잖아 나한테 먼저 여자분이 그랬을 때 어? 굉장히 당돌하다 당차다 그러니까 어? 이 사람을 조금 주의객이 보고 있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아까 싫은 거 아니에요? 약간 호감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으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그분이 닭볶음탕을 진짜 손 막 베어가면서 갖다 줬어요 그럼요 감동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닫혀있던 그 문이 확 열린 것 같아요 숨겨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? 1번? 저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 이유가 없다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네 약간 그쪽에 가깝긴 하죠 네 약간 남편분이 약간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말들 보면요 자 그럼 9505님 사연 만나볼게요 네 1번이요 진짜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다 이제 와서 좋아했는데 안 좋은 척하는 거 뭐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결국 날 좋아하게 됐고 지금 결혼까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된 겁니다 음 하긴 그건 맞아요 맞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막 뭐 좋아했고가 아니고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안 읽을게요 다 읽어주세요 1803님 네 2번이요 귀여워서 장난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요 좀 좀 너무 쉬우신 것 같은데 너무 편하거든요 계속 읽을게요 제가 핑크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귀여운 분홍색 강아지 같아서 귀여워서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 강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삐치는 척했더니 더 장난치더라고요 아내분이 못 믿고 계속 물어보는 게 귀여워서 그러는 거 맞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말도 만든 것 같긴 해요 제가 막 조금 삐지거나 그러면 조금 더 장난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강도를 좀 몰라가지고 계속 많이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진짜 화냈죠 네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화내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참고 참고 참다가 잘못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신미희님 1번이요 진짜 관심이 없다가 음식하면서 다친 손을 보면 마음이 갑자기 훅 갔을 수 있습니다 저도 관심 없던 직원이 회식한 다음 날 술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이것 좀 드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스커피를 줘서 갑자기 푹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긴 알아요 진짜 관심도 없다가 나한테 막 잘해주고 뭔가 감동적인 걸 해주면 갑자기 괜히 없던 마음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지금 다음날 목이 마르면서 아이스커피가 먹고 싶은 상황에 이게 딱 오면 와 이 사람 진짜 날 생각하나보다라는 어떤 감동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또 날 생각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남편분이 배가 굉장히 고프지 않고 배부른 상태에서 닭볶음탕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손이 안 보였을까요 그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주혜정님 2번이요 원래 그래요 결혼하니까 그냥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바울님 미연님 말 더듬는 걸로 괜히 계속 장난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장난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잖아요 네 안병조님 1번 저는 남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믿는 게 좋다고 봐요 저도 아내를 혼자 짝사랑했는데요 아내도 사연 속 남편분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6개월 넘게 지극정성 공주님으로 모셨더니 그제야 넘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그게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니까 1번이 조금 더 많긴 맞네요 그렇죠 하지만 1번 2번 3번 다 소용없어요 누가 먼저 좋아하면 뭐 어때요 지금 사랑해서 예쁜 가장 꾸렸으니까 그럼요 그냥 넘어가세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고 아멘